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대줄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뚜렷한 특성을 지닌 21대 총선의 지역구 결과를 살펴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진짜 여기는 손을 많이 댔구나. 정말 이 친구들이 여기는 손을 댈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구나. 이런 반응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월의 박재호 민주당 후보와 이은주 통합당 후보가 맞붙던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4개의 막대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두 가지는 지역구 후보 선택과 관련된 막대그래프고 오른쪽 두 가지는 비례 정당 선택 투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관전 포인트는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지역구 당일 투표 결과와 네 번째 비례대표 당일 투표 결과를 각각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직관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막대그래프를 보는 순간 딱 감이 오는 게 여러분 없습니까? 딱 감이 오는 게 부산 남구월의 지역적 특성은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구나 하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에서 미래통합당의 기대주인 이은주 후보가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부산 남구월은 전적으로 이은주 후보를 밀었을 것 같은데 왜 이은주 후보가 낙선되었겠습니까?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솔직한 유권자들의 선호입니다. 부산 남구월의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에게 몰표를 주었습니다. 무려 민주당보다 21.6%포인트다 더 몰표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격차로 미래통합당을 밀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기대주인 이은주 후보가 낙선하고 말았다. 여러분 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기기 때문에 오늘 서울을 벗어나서 전국에서 부산 남구월을 맨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조장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잘 다루어 보는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왼쪽에 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은 왼쪽에 표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왼쪽에 두 개의 막대그래프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 막대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두 번째 막대그래프가 기준점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수만 명의 부산 남구월 유권자들은 모두 다 이은주 통합당 불건생 후보를 선호했습니다. 두 후보의 차이는 7.85%포인트 이은주 후보가 앞섰습니다. 따라서 푸른색 하살표는 민주당으로부터 붉은색인 통합당으로 상승하는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막대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 사전 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와 완전히 딴판의 모양이 벌어지게 됩니다.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무려 통합당의 이은주 후보를 16.46%포인트 앞섭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제법 큰 차로 뒤처 뜯던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는 유독 엄청난 격차입니다. 16.46%포인트로 이은주 후보를 제칩니다. 따라서 푸른색 하살표는 박재호 민주당 푸른색에서 이은주 통합당 붉은색으로 거의 수직 하강합니다. 수직으로 폭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수만 명으로 구성된 부산나물의 표본집단입니다. 지역후보를 뽑는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이 사전투표날 4월 11일과 10일 당일투표날 4월 15일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딴판으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는 일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4월 11일과 12일, 15일 사이에 후보 사이에서의 부산남굴 유권자 사이에는 엄청난 마음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겁니다. 조작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설에 대해서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역구에 부산남굴 지역구에 이현주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에서 엄청난 격차를 인위적으로 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음에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비례정당 투표의 사전과 당일의 비교입니다. 부산남구가 대단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통합당 정당 지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무려 통합당에게 21.6%포인트를 더 밀어준 겁니다. 이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당일 투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동네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당을 원한다.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이것이 네 번째 그래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통합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21.6%포인트 더 밀어줬다는 것은 큰 격차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선정의 사전투표입니다. 당일이 너무 압도적인 표차가 났기 때문에 설령 민주당을 좀 밀어주려고 개입했더라도 통합당을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이 4.85% 정도 건조한 격차로 비례대표에서도 이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비례투표에서 부산남구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엄청난 그런 격차로 통합당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건사한 격차로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엄청나게 보수지향성이 강한 그런 동네죠. 그런데 정작 지역구에서는 보수지향성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은주 후보가 고배를 마신 적입니다. 그런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4개 그래프를 한번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도표는 부산남굴 유권자 성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비례 선정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 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이은주 통합당 지도가 형편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이은주를 떨어뜨려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확실하게 이은주를 손을 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보수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부산남굴에서 3, 4일 만에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이은주 통합당 후보 지지도가 폭락하는 추락하는 이유가 뭐냐에 마이다스 무슨 손이 개입했냐 아니면 신이 개입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론을 어떻게 하냐. 이은주 후보를 꼭 떨어뜨려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입장에서 그의 낙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은주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은주를 떨어뜨리게 해서는 어떻게 되냐. 지역구 지역구 비례대표를 뽑는 지역구 지역구 후보를 뽑는 사전투표에서 뭔가 작전이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나타난 거의 대체적인 특성이 부산남굴에서 드러나지만 특히 부산남괄의 뚜렷한 특성은 이 동네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통합당을 지지하는 층이 많은 그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은주 후보가 낙마한 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지역구의 사전투표의 추락입니다. 이은주의 추락이. 그 원인은 앞으로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맹맹백백히 그 원인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